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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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느덧 5주차 입니다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5주차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투자론에 해당되는게 할인 현금 흐름분석법 여기까지 해서 투자론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금융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의 용어 및 기초 개념 그리고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그리고 저당의 상환방법 그리고 프로젝트 금융 저당의 유동화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들이 있는데 지금 기초강의 때는 너무 그런 얘기를 안해요 그러면 막 제가 여기다 좀 중요하고 여기다 별표 치면 따라서 별표 치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강의 때는 시험에 당장에 나오는 것보다 시험에 나올 것을 앞으로 공부할 건데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이니까 두루 그냥 알아두시는 것이 좋아요 다만 기초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시는 데 치중하십시오 암기보다는 자 그럼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으로 가도록 합니다 102페이지에요 교재로는 교재에 너무 직중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단어의 의미부터 설명을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투자할 때 돈이 나갈죠 돈이 나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현금 유출 현금 유출을 현금 지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투자의 결과로 운영 단계 때도 돈이 들어오고 처분 단계 때도 돈이 들어오죠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현금 유입 또는 수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을 일컫는 말이 현금 흐름 다시 뭐라고요 현금 흐름 혹은 현금 수지 그래서 현금 흐름 혹은 현금 흐름 수지 옛날에는 현금 수지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요즘에는 현금 흐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뭐해요 현재 같이 해요 왜 현재 같이 해요 여러분 투자할 때 나가는 시점하고 투자의 결과로 들어오는 시점이 같아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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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를 똑같은 시점으로 바꿔요 그걸 화폐의 시간 같이 계산이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현재가 우리가 파악하기 쉬우니까 똑같이 현재 시점으로 바꿔요 자 보세요 이 내용을 이야기해 보자고요 투자를 해서 결과로 돈이 들어오는 걸 현금 유입이라고 일단 말해요 그렇죠 그 다음 투자할 때 나가는 돈을 일단 현금 유출이라고 말해요 현금 유입이 뭐죠 투자 결과로 들어오는 돈이에요 투자할 때 나가는 돈이 뭐죠 현금 유출이에요 이건 투자할 때 나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의 시점이 달라서 이를 동일 시점의 가치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 시점에 맞춰서 이건 미래니까 미래에 들어오니까 미래 시점에 맞춰서 조종할 것이 아니라 미래도 여러분에 걸쳐 들어오니까 나가는 시점인 현재 시점 최초의 현재 시점의 투자 시점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합리적이고 그래서 투자하는 시점이 현 시점이니까 현재 가치해요 이것도 현재 가치하고 이것도 현재 가치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의 줄임말이 뭐예요 현가에요 그래서 현가 이것도 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해요 근데 현재 가치는 제가 할인이라고 그랬어요 할증이라고 그랬어요 할인이에요 그래서 할인을 해요 이렇게 근데 말이죠 여러분 투자를 1억을 했거든요 그럼 1억원에 투자를 했다 그게 1억원 한꺼번에 왕창 했을 수도 있지만 3년에 걸쳐서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5천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연도에 3천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세 번째 연도에 2천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자 이런 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1억원 이렇게 나와요 투자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럼 투자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나가는 돈도 현금 유출도 모두 합해야 될 것이다 그쵸 그럼 이제 1억원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 또 현금 유입도 운영 단계와 처분 단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운영 단계 때 들어온 돈과 처분 단계 때 들어온 돈을 합해야 될 것이다 요렇게 요거 두 개를 합해야 될 거에요 그런데 운영도 만약에 3년에 걸쳐서 운영을 했다면 이것도 3년에 걸쳐서 들어온 돈을 모두 합산해야 될 것이다 요렇게 그리고 처분할 때 돈하고 또 합해야 될 것이다 그치 않겠어요? 모두 합하는 거지 합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합한다고요 합한다고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여러분 먼저 합한다면 현재같이 하지 않고 현재같이 한 다음에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가합 이렇게 하지 합현가라는 말은 한 적 없어요 앞으로 없어요 합계의 현가 이런 말도 안 돼 앞으로 문제 볼 때 문제를 여러분 공부를 대충 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모의고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금 유입의 합계 현금 유입의 합계의 현가 이러면 돼 안 돼 틀린 거야 현금 유출의 합계의 현가 틀린 거야 말이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합한 다음에 현까지 현가한 다음에 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바꿔놓으면 뭐가 틀렸나요? 몰라 그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현금 유입을 현재같이 한다 그래서 모두 합한다 현금 유출도 현재같이 한다 모두 합한다 그런데 이쪽이 크다 그러면 투자 결과로 들어온 돈이 크지 그죠? 그러면 투자해요 안해요? 해요 그러면 이쪽이 크면 예를 들어서 이쪽이 크면 투자를 할 것이다 채택 그런데 반대로 이쪽이 커 이쪽이 커 이쪽이 크면 투자해요 안해요? 안해요 안해 그럼 이건 투자 기각한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금 유입과 유출의 경우를 잘 파악해서 유입 쪽이 크면 투자 채택이고 유출 쪽이 크면 투자를 기각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감사보셨죠? 간혹가다 묻기를 아니 크면 투자를 하는 건 알겠는데 같으면 왜 투자 안 해요?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투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투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투자를 채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뭐냐 그러면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작으면 투자를 안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투자 기각이라고 그러고 그럼 투자가 채택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크거나 최소 같으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럼 같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크거나 같으면 투자 채택 작으면 기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할인 현금 흐름 문석법은 따지는 용어가 그렇단 말이죠 현금 흐름이 뭐냐면 이렇게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이 현금 흐름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따진단 말이죠 이 두 가지를 할인 현금 흐름 문석법은 따지는데 비교해서 따지는데 이렇게 따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할인 현금 흐름 문석법에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요? 지금은 암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 가지가 뭐냐면 순순해 순순해 순순해가 있어 순 순형가법 수 수익성 유수법 네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순순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 다 뭐예요? 할인 현금 흐름 문석법에 들어가요 그럼 얘네들 셋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따죠 이 두 가지를 빼기 빼기 이렇게 마이너스 빼기로 연결한 게 순형가법이에요 나누기 나누기 분수로 연결한 게 수익성 유수법이고 수익률로 연결한 게 내부 수익률법이고 그래요 그럼 이제 빼기인 순형가법의 원리를 말씀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순순해 이렇게 있어요 순순해 자 그럼 순형가법부터 이야기를 해요 순형가는 뭐의 줄임말이냐 순연자 가치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유념할 것이 있어요 자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A 빼기 B는 읽을 때 뭐라고 읽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순이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했어요 빼기가 순이야 이렇게 그래서 영업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게 뭐예요? 순영업소득이지 그러하듯이 현가에서 현가를 빼면 뭘까? 순형가요 현가에서 현가를 빼면 순형가라고 그래서 순형가가 뭐냐 순형가는 현가에서 현가를 뺀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거라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렇게 현가에서 현가를 뺀 거지 여기 현까지 여기도 현까지 이렇게 빼면 뭐예요? 순형가예요 그런데 이건 들어온 돈의 현가고 이건 나가는 돈의 현가라고 근데 여러분 빼기에서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똑같으면 숫자가 몇이에요? 네 0이지 2 빼기 2도 0이고 5 빼기 5도 0이고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순형가는 빼기니까 0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더 숫자가 커 여기는 5고 여기는 2라고 해봐 그러면 3이 되죠 그러면 양이요? 음이요? 양이지 따라서 이쪽이 크면 양이야 플러스 근데 이쪽이 크면 마이너스 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형가가 0보다 크냐 작으냐 0이냐 순형가가 0이면 둘이 같아 순형가가 0보다 크면 이쪽이 커 유입이 커 순형가가 0보다 작으면 유출이 커 그런 뜻이니까 순형가를 0과 비교해서 투자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순형가가 예컨대 순형가가 0보다 크대 그 말은 유입이 크다는 뜻 그럼 유입이 크면 투자를 채택이요? 기각이요? 채택 유입이 크니까 이렇게 워낙 투자를 채택한다 그러나 유출이 크면 네 기각하는 거죠 순형가가 0보다 크다 그런 말은 유입이 크니까 채택이고 순형가가 0보다 작으면 유출이 크니까 기각한다 그럼 순형가법은 뭐냐? 0과 비교하는 거다 순형가를 0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다 빼기니까 0과 비교하는 거예요 빼기에서 앞에 것과 뒤에 것의 크기 비교는 0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 모르시면 어떤 건 0과 비교하고 어떤 건 1과 비교하고 헷갈려 죽겠어요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순형가의 의미를 알아두십시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됐때 1억을 투자했때 1억을 그러면 이게 현금 유출 일종의 그냥 현금 유출의 현가라고 합시다 현가 합해도 좋아요 뺐어 그럼 현금 유입은 얼마인가 봤더니 1억 2천이래 1억 2천 1억 2천만 원이 현금 유입의 현가 합이래요 그럼 순형가 얼마지? 2천이 됩니다 2천만 원이 순형가가 된다 뺐더니 2천만 원이 된다 그럼 여기는 투자할 때 나가는 돈이죠 투자 결과로 번 돈이죠 그러면 얼마 번 거지 순수하게? 그렇죠? 앞으로 순형가는 투자 결과로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 그런 뜻이에요 의미가 그러면 여러분 어떤 투자자가 투자자 갑돌이가 요거를 투자해서 요게 들어왔대 그래서 요만큼 벌었대 그럼 투자자 재산은 얼마만큼 증가할까 자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투자자 갑돌이가 요 돈을 투자했대 그런데 요 돈이 투자 결과라고 들어왔대 그래서 요거 벌었대 그럼 투자자 재산은 얼마만큼 증가할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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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 원만큼 증가해요 그래서 투자자의 재산은 2천만 원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말해 그 말을 시험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투자자의 부증가라고 해 투자자의 투자자의 부증가 크기 그게 순형가 크기에요 앞으로 그 순형가 크기는 뭔데? 번돈이니까 어떤 사람의 재산은 항상 번돈만큼 증가한다 마저 틀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야 아는 건데 이렇게 나오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자꾸 그걸 매칭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투자자의 부증가 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다? 순형가 크기야 됐나요? 자 그렇게 한번 알려드리고 어차피 잊어버릴 거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차피 잊어버릴 거잖아 제가 또 하기로 하고 제가 여러분은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안간힘을 쓰시죠 막 적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디다 적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또 다음에 1월달에 가면 또 적어놓은 거를 집에다 어디다가 또 이렇게 넣어놓고 나중에 또 이사 갈 때 여기 있구나 하고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 계속 제가 반복할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순형가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넘겨봐요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자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웰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순형가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수익성 지수 아 근데 여러분 미리 아시기를 지수 무슨 지수 나오잖아요 그럼 분수인 줄 아시면 돼요 원료 지수도 분수야 그리고 분수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기를 열 개 중에서 거의 여덟 개 아홉 개 십 중에 팔 구가 그러니까 거의 팔 구십 퍼센트가 분자 값의 의미를 따라서 명칭을 붙여 근데 가끔 분모 값의 명칭을 따라 붙이는 것도 있으니 대표적인 게 지난 시간에 공부한 승수라고 그랬어요 승수는 분모 값의 명칭을 따라 붙여 그러면 수익성 지수니까 수익성을 따지겠지 근데 수익성을 따지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고 하니 할인 현금 흐름은 서법에서는 뭐하고 뭐를 비교한다 그랬죠? 투자할 때 나가는 돈인 현금 유출의 현값과 투자 결과라고 들어온 돈이 현금 유입의 현값을 비교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걔네 둘이 항상 나와 그럼 걔네들을 뭐로 연결하는 것? 나누기, 분수로 연결하는 게 수익성 지수예요 그럼 제가 말하기를 분수가 있는데 어떤 분수가 A분의 B가 있다고 치면 상대적으로 중요한 걸 분자에 쓴다고 그랬어요? 분모에 쓴다고 그랬어요? 분자에 써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걸 분자에서 둘이 비교하실 때 그러면 여러분이 또 하나의 자연스럽게 분수로 된 개념들을 깨치는 하나의 어떤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수익성을 나타내려면 현금 유입과 유출 다 중요해요 수익성에서 그러면 유입과 유출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게? 유입이 더 중요해요 유입과 유출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 유념할 것은 수익성 지수를 나타낼 때 유입을 분자해서 더 중요한 건 간혹가다 말하기를 유출도 중요하지 않나? 유출도 중요하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유입이요 그래서 여러분 유출이 있더라도 유입이 더 크면 수익성이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익성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현금 유입의 현값을 분자에 쓰고 현금 유출의 현값을 분모에 쓴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걸 분자에 쓴다 그럼 수익성 지수니까 수익성을 나타낼 때 분자값에 유입을 쓴다고 딱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앞으로 수익성 지수를 잃어버리는 일은 거의 없어요 잊어버리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분수는 제가 말하기를 분자값과 분모 값의 크기를 비교할 때 크기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이 크게 같네? 그럼 숫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일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해요 근데 일보다 크단 말은 분자가 커, 분모가 커 분자가 클 때 일보다 큰 거지 그럼 일보다 크단 말은 유입과 유출 중에서 유입이 크니까 투자를 채택하는 거지 근데 일보다 작으면 유출이 크니까 투자를 기각하는 거지 따라서 수익성 지수는 일과 비교하되 따라서 투자 결정할 때 수익성 지수가 일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위쪽이 크니 투자 채택이요 일보다 작다 그럼 유출이 크니 투자 기각이다 감 잡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수익성 지수는 일과 비교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원리를 모르시는 분은 순형가는 영어하고 비교하고 수익성 지수는 일하고 비교하고 헷갈려 미치겠어요 그런다고 근데 순형가는 말 그대로 순자가 붙었잖아 순자가 붙었잖아 이 순자가 붙는 것은 다 빼기란 말이에요 순현가 앞으로 순자 붙는 것은 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차액 그게 순이에요 차액 따라서 여러분 말씀드리기처럼 들어온 돈의 형가와 나가는 돈의 형가의 차이 그 차액을 뭐라고 한다? 순이라고 부른다고 따라서 순자가 붙는 것은 빼기라고 무슨 지수자 붙는 것은 나누기이고 분수고 그러니까 순형가는 0과 비교하고 수익성 지수는 1과 비교하고 자꾸 기억에 여러분 이 배경들을 깔아놔야 나중에 가서 연상도 되고 맞아 그렇지 하고 기억도 오래 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뒷담이 무조건 외우시면 외우는 게 외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잠깐은 외워질지 몰라도 나중에 써먹지 못한다고요 그 다음 여러분 내부 수익률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수익률이죠 그건 왜 내부 수익률인데 그 안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부 수익률은 잘 봐요 내부 수익률은 잘 봐요 조상님만의 날 준비하지 마시고 현금 유입의 형값과 유출의 형값을 비교해서 수익률을 따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요 돈이 나갔고 측 투자했고 요 돈이 유입으로 들어왔어 그 사이에서 뭘 구한다고? 수익률을 구한다고 그 수익률이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들기 때문에 할인율이란 말로 표현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했다고 쳐 1억 원을 투자했다고 쳐 그런데 1년 후에 1억 2천이 됐네 1억 2천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게 현금 유출 이게 현금 유입 현재 같이 하자란 말이죠 그랬을 때 할인율이 얼마냐 그것은 마치 요 돈을 투자해서 요 돈이 됐으면 얼마 번 거죠? 2천 번 거지 2천만 원을 번 거지 그럼 이제 요게 투자한 돈이고 요게 분자값의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돈을 계산할 때는 1억 원 분에 2천만 원으로 계산이 되겠죠 요게 수익률 계산하는 거 투자액 분에 수익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곱하기 100 요렇게 100분율이니까 그럼 몇 퍼센트? 20% 이게 내부 승률이에요 왜 내부 승률인데? 얘와 얘 사이 내부에서 구해졌으니까 그게 내부 승률이고 기대 승률이야 우리가 기대 승률 구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얘와 얘가 같으면 순형가가 뭐가 돼? 0이 되지 순형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얘와 얘가 같으면 수익성 수는 뭐가 돼? 분자 분모 같으니까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시험에 어떤 때는 첫 번째 게 나와 어떤 때는 두 번째 게 나와 어떤 때는 세 번째 게 나와 이게 번갈아가면서 나온다 시험에서 그래서 내부 승률이란 이래놓고 첫 번째가 나오고 두 번째가 나오고 세 번째가 나오고 번갈아가면서 나와요 그리고 내부 승률을 이야기할 때 내부 승률이 기대 승률이라면 내부 승률은 요구 승률과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 이렇게 간단하게 해 그러면 내부 승률을 뭐하고 비교하냐면 요구 승률과 비교하니까 이게 내부 승률이 기대 승률이면 여러분은 뭐로 이해하시라? 얘를 기대 승률로 이해하시라 따라서 내부 승률이 기대 승률이다 라고 친다면 그러면 요구 승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채택하는 거고 작으면 투자를 기각하는 거지 아 그럼 정리합시다 자 순형가는 순형가법은 빼기야 그러니까 뭐와 비교하고 0과 수익성 지수는 나누기 분수입니다 1과 내부 승률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포기하는 수익률 기준이 되는 수익률이 요구 승률입니다 뭐와 비교한다? 요구 승률과 비교한다 그래서 내부 승률은 뭐와 비교해요? 요구 승률과 비교 그래서 우리 세 가지 할인 현금 흐름 문섭법이 뭐뭐가 있다고요? 자 말해보실래요? 뭐뭐가 있죠? 순형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승률법 순순에 이렇게 순순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감을 잡으십시오 됐나요? 그렇게 잘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만큼 근데요 이 할인 현금 흐름 문섭법은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유입이 운영 단계 때도 돈이 들어올 수 있고 처분 단계 때도 들어올 수 있으니 이것 모두 더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유출은 투자할 때 나가는 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결국은 할인 현금 흐름 문섭법은 취득 운영 처분 모두 따져 안 따져? 다 따져 그리고 현재 같이 했잖아 할인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도 따졌지 그러니까 얘는 정확해 정확해 계산이 정확해 정교해 계산이 정확하고 정교해 이런 것들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조금 복잡해 근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있어 어림샘법이라고 그 어림잡아 대충 계산하는 방법은 처분 소득을 안 따져 운영 소득 가운데서도 첫 해 것만 딱 하나 따져 그래가지고 천만 원이다 그러면 다음번도 계속 천만 원 나올 거라고 어림잡아 짐작하는 방법이에요 그 어림샘법은 일단 간단해 간단하니까 간단하니까 이야기가 쉬워 이야기 쉬우니까 뭐지? 잘 안 맞아 그런 이야기 해볼게요 이제 비교 자, 할인 현금으로 분석법과 어림샘법 비교 자, 분석 대상으로서 얘는 정교해 얘는 좀 허접해 그러면 얘는 대규모 부동산에 적합할까? 소규모 부동산에 적합할까? 왜 올라가지 마시고 정교하게 구하는 것들은 대규모 부동산에 적합하지 그럼 얘는 소규모 부동산에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지 수익이 개체로 그냥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래 짐작도 할 수 있어요 어림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현금으로 따졌을 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 운영 처분 다 따진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한 해 것만 따진다고 그랬어요 다 따져 그러니까 모든 현금으로 다 따져 이 말은 취득 운영 처분을 다 따진다는 뜻 이거는 첫 해 것만 운영 소독 중에 첫 해 것만 따져 어림잡아 짐작한다는 거 얘는 화폐의 시간 같이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한다 할인하잖아 할인 할인 이미 고려하잖아 할인 고려한다 얘는 어림샘법은 화폐의 시간 같이 고려하지 않는다 뭘 고려하면 고려할수록 복잡해져 정확해져 고려하는 게 많으면 정확해지지만 복잡해진다고요 그래서 얘는 뭐다? 장점이 정확하다 정교하다 논리적이다 단점이 복잡하다 어렵다 이게 단점이에요 얘는 장점이 간단하다 이해하기 쉽다 단점이 허접하다 안 맞는다 그런 뜻이에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면서 잘 맞는다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제가 항상 그랬잖아 요즘에 계속 연구 중에 있는 게 요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날라먹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수능 같은 데서 노베생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뭐냐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서울법대 가는 방법 서울의대 가는 방법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놀고 공부 안 하고 갈 수 있는 방법 이것만 연구만 되면 제가 볼 때 노베생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런 연구를 안 하는지 다들 수기를 보면 되게 열심히 공부했다는 말 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도 제가 날라먹는 방법을 지금 몇 년째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 답이 안 나와서 그렇지 좀만 기다리세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다 무조건 합격하는 방법 근데 아직까지는 답이 안 나와 가지고 좀 이렇게 공부 좀 하시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 결과는 뭐다 언제나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정확하다 그럼 좀 어렵다고 그렇죠?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다 그럼 좀 허접하다 그러고 공부도 꼼꼼하게 맞춰서 잘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고 조금 안 맞춰서 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안 나왔다 항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선택할 수 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 연구 결과가 제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곧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의 이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계획적으로 잘 하시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 담당 선생님들이 말하는 대로만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법을 고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뭐 그러서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고 혹시라도 해봤는데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들이 말하는 걸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운전면허 학원 가서는 운전면허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배울 때는 이렇게 되게 단순한 거예요 차가 오른쪽으로 갈 때는 핸들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라고 하면 그대로 다 들어요 공부를 잘하는 분들도 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가끔 왼쪽으로 돌려보지 왜? 그대로 해야 그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 합격의 빠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제시하는 대로 가급적 하시면 덜 고생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자 할인 현금 흐름석법과 어림색법의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연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유념할 게 이제 투자론에서는 그만큼만 이야기하고 우리 이제 금융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금융에서는 어떤 점을 유념하셔야 되냐면 내용이 어렵기보다는 용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용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몇 문제 나왔어? 6문제 가량이 몇 번 출제됩니다 비중 되게 높아요 근데 어렵지 않다고 근데 용어가 생소해 근데 여러분 보면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느낄 거예요 감옥별로 어떤 감옥도 처음 듣고 어떤 감옥도 처음 듣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감옥의 용어가 이 감옥의 용어가 있어 근데 이 감옥의 용어가 훨씬 쉬워 제가 여러분 법들이 있어요 개론에서 관련된 법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부동산 투자회사 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냥 읽잖아요 그냥 읽으면 이해가 돼 왜? 그 걱정이 뭐냐면 그 걱정이 뭐냐면 그 두 번이 30회하고 33회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두 번 나왔다고? 그런데 얘는 어려운 법이에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느끼겠지만 어떤 법은 법률 같은 법과목에서 어떤 과목은 처음 듣는데 용어가 그렇게 이해가 돼 어떤 법은 용어를 들으면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도 역시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용어가 쉬운 용어가 아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갈까요 여러분? 금융이라는 말부터 할게요 금융이라는 말 그리고 뭐의 줄임말이냐면 자금 융통 이것의 줄임말이에요 뭐의 줄임말? 자금 융통 이것의 줄임말이에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돈 끌어오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요? 돈 끌어오는 거 그래서 돈 그 자체만의 흐름을 가르쳐서 금융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딴 건 개입되지 않고 돈 그 자체만의 흐름 따라서 돈 끌어오는 것 돈 끌어오는 것 이게 학술 용어가 아니니까 자금 조달 행위 이렇게 말해요 이게 돈 끌어오는 거지 돈 끌어오는 걸 자금 조달 행위라고 한다고요 그게 금융이에요 그럼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해서 돈 끌어오는 거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 조달 행위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부동산과 연계된 돈의 흐름을 다 일컬어서 부동산 금융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집 사려고 돈 빌렸다도 부동산 금융에 해당되는 거예요 집을 수리하려고 돈 빌렸다 집을 지어서 공급하려고 돈 빌렸다 다 부동산 금융이에요 그런데 그 부동산 금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주택 금융 하나는 토지 금융 그럼 방금 집 사려고 돈 빌렸다는 어디에 속해요 주택 금융에 들어가지 땅 살려고 돈 빌렸다는 토지 금융이에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땅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서울에 살고 있어 서울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다른 곳에 땅을 샀다 강원도에 땅을 샀어 왜? 왜 샀을 거 같아? 대개 대개 강원도에 땅을 샀다 왜 샀을 거 같아? 귀농하려고 좋은 생각입니다 귀농을 해야 됩니다 꼭 귀농하시기 바랍니다 귀농하려고 그 다음에 또 왜 샀을 거 별장 지으려고 별장 지으려고 별장 지었죠 전 노망입니다 별장을 지으려고 별장을 짓고 살아야 됩니다 또 골프장 지으려고요? 말이라고 그냥 막 말하는 거야? 골프장이 쉬어? 골프장이 이렇게 치면 이만큼 가는 게 골프장이야? 땅 샀다고 여러분이 몇 평 샀냐면 200평 샀어 왜 샀을까? 대부분 왜 샀을까? 땅값 오를 거 같아 땅값 오를 거 같아 사줘 여러분 아는 어떤 사람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어디 지역에다가 강원도 어디 지역에 땅을 샀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의 말에 통일을 대비한대 그래서 제가 통일을 네가 왜 대비하냐고 통일을 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위에 땅값 떨어졌어 미쳐버린 줄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토지금융과 관련된 거는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들도 해당돼요 귀농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앞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전원 생활 꿈꾸고 갈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땅값이 오를까 봐 사둔다 이거는 대개 뭐다 투기와 관련된 부분이라 보니 이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래서 안 나오니까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금융이라고 말하면 전부 다 뭔데 거의? 네 주택금융 근데 주택금융은 제가 아까 집 살려고 돈 빌리거나 집을 지어서 공급하려고 돈 빌리거나 하여튼 주택과 관련된 건 자금 흐름을 다 통틀어서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특징이 있어요 대개 이제 무주택 서민이 집 살려고 돈 빌리는 걸 생각해 봅시다 그냥 값두리는 무주택 서민이고 이제 집을 살까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융자 기간이 길어 융자 기간이 긴 걸 장기라 그래 단기라 그래 장기 그리고 거기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낮아 낮게 해 그러면 그게 고리에요 절이에요 절이에요 그래서 장기 장기 절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융자 기간이 길다는 뜻 요거는 적용되는 이자율이 낮다는 뜻이에요 근데 간혹가다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장기 절이 할 때 절이가 뭔가요 절이 가라 이리 와 할 때 그 절이가 아니고 적용되는 이자율이 낮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입장으로 한번 한번 봐요 여러분이 이제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라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는 기관인데 여러분 같으면 돈을 빌려줄 때 옆에 이제 학원에 와서 알았어요 이제 안면도 튀고 인사도 좀 하고 심지어 서로 이제 이름도 알려주고 서로 그랬어요 뭐 엄청 친한 건 아니지만 좀 그래도 좀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정도 됐어 그런데 어느 날 옆에 있는 짝꿍이 말하기를 급하게 오느라고 아무것도 안 가져와서 그렇다고 만 원만 빌려달라 그랬어요 만 원만 빌려달라 그래서 아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만 원 빌려줄 수 있어요 뭐 그거 없어도 나 산다 만 원 빌려줄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짝꿍이 말하기를 내일 줄게 이렇게 말했어 자 이 경우하고 3개월 후에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게 더 선택한다면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내일 줄게 그런다고 여러분 돈을 빌려준 쪽에서는 단기로 빌려주기를 원한다고 장기로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안 주는 거야 계속 3개월이 지났어 돈 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언제 빌렸는데 까먹은 거야 까먹은 거야 빌려준 사람도 까먹고 빌린 사람도 까먹고 그럴 수 있지 그렇죠? 못 받을 까먹성이 더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기간은 단기로 빌려주고 싶지 단기로 단기로 그리고 여러분 적용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면 좀 이자율을 높이 하고 싶어? 낮게 하고 싶어? 높게 하고 싶어? 낮게 하고 싶어요? 높게 하고 싶죠? 그냥 헌마라는 거지 지금? 높게 하고 싶죠? 네 그래요 높게 하고 싶어요? 이미지 관리? 높게 하고 싶어 고리 자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이렇게 할까?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이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그럴까? 왜 그럴까? 뭐를 활성화?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이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가계소비생활에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근데 뭐? 여러분 가서 우리은행이나 구은행 가서 말해봐요 신한행 가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기로 저리로 빌려주세요 그러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게 하는 은행이 있나 봐봐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좀 못 갚으면 이번 달 내가 못 갚을 수도 있는 거지 거기다 무슨 이자를 받고 그래요 가계생활이 어려움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하죠 당연하죠 은행이 그래요? 그런 은행이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자 내가 못 내잖아요 가산부터에요 가산 왜? 안 그래 이렇게 안 하고 싶어 근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하래 누가? 금융당국에서 정부가 그러면 정부는 정부는 금융 부분에서 다룰 때 정부는 금융당국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 근데 금융당국 이렇게 말하면 크게 여러분은 두 개를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는 어떤 기준들을 정하고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기관이 있어요 걔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금융위원회 그게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기준을 정해놓으면 그러한 기준을 잘 지키는지 아닌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금융감독원 이렇게 말해요 얘네들을 뭐라고 우리는 말하냐면 금융당국이라고 말을 해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시험에 나올 때 금융당국으로서 LTV나 DTI 규제라든가 이런 것의 기준을 정하는 기관이 어디냐 그러면 금융위원회 그래서 얘가 시험에 두 번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 금융위원회 이렇게 금융감독원 아니에요 그 다음 더 와서 금융위원회나 금융당국에서 말이죠 금융당국에서 야 너 말해서 숙댓말로 돈장사잖아 니 돈장사해서 돈 벌려면 저것도 해야 돼 이 무주택 서민들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이 무주택 서민들의 가계 안정과 또는 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장기로 절회로 빌려주는 저런 상품도 같이 추급해 그렇지 않으면 허용을 해주지 않을 거야 하고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주택금융과 관련된 부분은 장기로 절회로 빌려주는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 절회라고 해서 무진장 낮은 이자율로 20년간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여러분 고정금리로 낮은 이자율로 되게 적용되는 것들 무진장 길어봤자 5년이에요 국가 기관에서 일반 은행들한테 위탁 판매하는 무슨 적격 대출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나 좀 길지 일반 은행들이 만든 것들의 경우는 장기 절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기간이 좀 짧아 상대적으로 여하튼 다른 일반 금융에 비해서 장기고 절이야 그럼 이게 돈 빌린 사람한테는 혜택이에요 불이익이에요 혜택이지 그래서 돈 빌린 사람 자기 신의 소득에 비해서 많은 돈을 빌리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복지금융이야 복지금융 이 복지금융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특수금융이다 이렇게 말해요 혜택을 주는 특수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택금융이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얘가 줄을 이룬다고 그랬죠 자 그럼 주택금융을 중심으로 부동산금융을 이야기할 거예요 봐요 여러분 자 집을 사거나 주택금융은 주로 집을 사거나 집을 수리하거나 아니면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자금 조달하는 행위에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혜택을 주는 특수금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구조를 말해봐요 얘가 은행이고 얘가 갑이야 그럼 얘가 돈을 빌려주는 쪽이고 얘가 돈을 빌리는 쪽이겠죠 그럼 현금이 이렇게 갈 거라고 현금이 이렇게 가 현금이 이렇게 가는 대신에 얘도 뭔가 가야 돼 그러면 이제 뭐냐면 얘가 집 사려고 이 집을 사려고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얘는 그런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 집이 있어야 걔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대 집이 있어야 돈 빌려줘 얘는 돈 빌려줘야 집 사 그러면 평생 돈 빌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법무사 끼고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소위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등기와 동시에 이렇게 저당권 설정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양이면 은행에서 은행과 거래하는 법무사가 끼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융사고 나타나니까 그럼 이제 대개 은행 소속 법무사가 여기에 은행의 대출과 함께하면 낀다고 그래서 이 사람의 소위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저당권 설정이 딱 이루어지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저당권이 설정이 됐네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주는 A은행과 갑 중에서 우리가 대출자 이렇게 말하면 대출자 이렇게 말하면 A은행일까 갑일까 여러분 대출자 이렇게 말하면 A은행을 대출자라 그래요 갑 아니요 얘가 대출자야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사람이라 하네요 뭐가 맞나요 유유 그렇게 하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집이 있어 집 주인을 임대차 관계에서 집 주인을 뭐라고 불러 임 대인이라 부르고 임대인 이렇게 부르고 집을 빌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임대인이라 부르잖아요 되나 빌려주는 사람 임대인 빌리는 사람 임대인 왜 집을 빌리거나 빌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집 빌려주는 사람도 임대인이고 집 빌리는 사람도 임대인 맞죠 아니야 그럼 빌리는 사람 누구야 그래 차라고 하잖아 차라네 그럼 대차가 뭔데 빌려준다는 뜻이지 그럼 대차가 붙는 쪽은 다 빌려주는 거야 그럼 빌리는 쪽은 뭐야 차자가 붙어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 얘는 차 그리고 출은 은행에서 돈이 나가니까 출이야 차는 들어오겠지 그럼 차입자가 되는 거지 따라서 얘는 차입자라고 말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다 시험이 이렇게 나와 뭔 말인지 아셨죠 근데 간혹 가다가 뉴스 같은 거 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기자를 잘 보시면 경제부 기자는 아니야 경제부 기자는 전부 다 이렇게 했어 근데 간혹 가다가 사회부 기자나 이 경제부 기자 아닌 기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걸 취재하고 할 때가 이번에 대출금리가 오름에 따라 기존 대출자들의 부담이 늘게 되었다 그럼 뭐예요? 말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또는 금융능 교과서에서 정확하게 빌려주는 쪽은 대자가 붙어 빌리는 쪽은 차자가 붙어 따라서 대출자 차입자 명확하게 쓰세요 그리고 헷갈리는 사람을 위해서 출제자들의 가운데 진짜 착한 사람도 있어 시험 보는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얘를 대출자라고 안 하고 대출기관 이렇게 말해 무지 착한 사람 무지 착한 사람 찾기 되게 힘들어 그래서 시험에 그런 게 나올까 말까 해 전부 다 대출자로 나와요 가끔 대출기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자 근데 저도 착한 사람이고 싶어서 대출기관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되면 또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대출자 차입자 이렇게 반복해 드릴게요 그 다음 민법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민법에서 쓰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이런 말 들어 봤어요 안 들어 봤어요? 그래요 들어 봤어요 그러면 얘를 저당권자라 그래 저당권설정자라 그래 저당권자라고 그래 얘가 저당권설정자야 이 두 개가 헷갈리잖아요 그럼 아직은 민법 무진장 초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에서 혼동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 제가 이 파트를 설명하잖아요 그럼 제가 민법생한테 분명히 얘가 설정자라고 배웠어요 그러놓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질문방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법에 관한 이야기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십시오 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헷갈리는 건 맞습니다 민법은 파란색을 써 부동산은 다 써도 돼 그렇지만 주로 시험에 노란색이 나와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또다시 갑이 누구냐 그러면 갑이 누구냐 갑이 집 살려고 돈 빌린다 그럼 주택소비자겠지 그러면 갑이 집을 살려고 돈을 빌린대 그러면 갑은 뭐하는 사람이오? 갑이 집을 살려고 돈을 빌리는 주택소비자야 그럼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려고 한대 그럼 뭐예요? 왜 주택건설업자야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용어를 이야기해보자고요 주택소비자인 경우에 이 금융은 뭐냐 이거예요 주택? 네 소비금융이라 그래요 주택건설업자라면 주택개발금융이라 부래요 그러니까 소비자라면 소비금융이라고 붙어 이렇게 주택금융 중에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건 개발금융이라 그래요 이걸 줄여서 소비자금융 이걸 공급자금융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소비자금융을 수요자금융이라고 더러 말하기도 해요 여하튼 주택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이 있는데 이건 집 살려고 돈 빌리는 거 그럼 집 살려고 돈 빌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건축대부 건축대부 이렇게 저당대부 참 여기는 건축대부 그래서 집 살려고 돈 빌리는 저당대부와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건축대부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저당대부와 건축대부 얘들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집 살려고 돈 빌리는 거 저당대부 이거는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려고 돈 빌리는 거 건축대부 그러니까 저당대부는 집 살려고 돈 빌리는 거니까 소비금융에 들어가요 건축대부는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려고 돈 빌리는 거니까 개발금융에 들어가요 그렇게 구분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택금융과 관련된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구조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이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이야기할 거예요 여쭤볼게요 그녀가 금융이 뭐라 했죠 돈 끌어오는 거 그냥 돈 끌어오는 거야 돈 끌어오는 거야 그걸 자금조달 행위가 금융이거든 그럼 돈을 끌어오는 방법 두 가지 말해봐요 1번 내 거 파는 거 내 거 팔아가고 자금도 달할 수 있어 두 번째 빌리는 거 그때 어떤 분이 세 번째도 있는데 그랬더니 뭐냐 그러니까 훔치는 것도 있는데 자 두 가지에요 내 거 파는 거 또 하나는 빌리는 거 내 거 파는 걸 뭐라고 하고 지분금융이라 그래요 저 내 거 파는 거예요 빌리는 걸 뭐라 그래 부채금융이라 그래요 근데 수실은 또 하나 있긴 해 그게 뭔데 이것과 이것의 성격을 같이 지닌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 두 가지를 먼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내 걸 파는 거 여러분 내 것 내 것을 나타내는 방식 내 것 내 것에 관한 권리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게요 소유권 좋아요 소유권 그래요 소유권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전체가 있어요 전체가 그중에서 내 몫을 의미하는 권리가 뭐냐는 거지 그래요 지분 세 글자로 했잖아 지분권이야 그 지분권을 팔아서 내 것이니까 지분권을 팔아서 자기 자본을 줘다라는 게 바로 지분금융입니다 그럼 지분권 팔아서 자기 자본을 줘다라는 것이 뭔데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자기 걸 판다고 그럼 삼성전자의 지분을 표시하는 증서 그게 지분증권이거든 그럼 삼성전자의 지분을 표시한 증서 지분증권이 바로 주식이에요 그럼 주식 발행해서 작업 조달하는 건 어디에 해당된다 그리고 지분금융이요 그럼 삼성전자가 나오면 안 되지 여기는 우리 부동산 부동산학 개론 공부하니까 그죠 삼성전자는 부동산과는 관련이 부동산 만드나 삼성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나오지 않고 그 대신 부동산 관련된 주식회사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주식회사인데 부동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주식회사가 어디냐면 리치 부동산 투자회사에요 얘 주식회사거든 그럼 얘가 뭘 발행해 주식 발행해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분증권이 바로 뭐냐면 주식인데 그걸 발행해서 자금 조달했다 그럼 무슨 금융에 해당된다고 지분금융 지분금융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리치는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부동산 투자회사 얘를 리치라고 있거든 그럼 빌리는 건 뭐라고 그랬죠 부채금융 따라서 어떻게 빌리죠 부동산을 담보로 하거나 아니면 사채를 발행하거나 그렇게 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즉 채권 발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당을 설정하거나 여기서 사채를 발행한다는 말은 사채 쓴다고 할 때 그 사채 말고 채권 발행을 하는 거예요 채권 발행을 통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 빌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개인이 개인끼리 돈 빌릴 때 뭘 써주지 네 글자 차용증서를 써주죠 근데 기업이 돈을 빌릴 땐 차용증서를 써주지 않고 차용증서와 똑같은 거 빌렸음 원금 얼마 빌렸고 언제 언제 이자 줄게 만기는 언제 라고 하는 그 증서를 뭐라고 하게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회사채라 그래 채권이야 채권 그럼 회사가 발행한 건 회사채라고 그럼 나라가 발행한 건 국채라고 그래서 이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 채권을 발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당을 설정한다면 부동산 같은 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게 부동산 담보로 돈 빌리는 걸 담보금융 또는 같은 말 저당금융 앞으로 저당금융과 담보금융은 같은 말이에요 이건 뭐야 돈 빌리는 거다 자 여러분 적고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생각해 봐요 제가 조금 전에 저당금융과 똑같은 말이 뭐라고 했죠 담보금융 이렇게 말했어요 부동산 담보로 돈 빌리는 것 담보금융 저당금융 그럼 앞으로 이런 말 나오면 아 부채금융 빌리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니츠 같은 주식 발행 같은 경우는 예 지분금융 어떤 사람은 이거를 다섯 개를 위했대 제가 앞으로 예를 들이거든요 다섯 개를 위했대 그리고 아닌 건 무조건 얘를 하기로 했대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틀렸대 왜? 다섯 개만 위했더니 다섯 개만 아니고 여섯 개 일곱 개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우는 방식은 아니라니까 그거 여러분 잘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지분금융 부채금융 이것에 대해서 알아두십시오 우리 쉬었다가 부동산 저당대출 제도에 관한 이야기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패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패스 학계론 도미법도 에듀윌 합격패스 승계사법 공신법도 에듀윌 합격훈법 세법 한 번에 에듀윌 합격패스 우리 모두 다같이 에듀윌 으 Sophie 혼미 은괴 변형 은괴 이리